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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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구 어멈 더 없냐? 꼬랑 그까이 거 주고 끝이냐? 흉아 내 밥그릇은 왜 앓고 난리야? 설거지 끝낸 지 언젠데? 야 김공지 쬐끔한 게 벌써 다 먹었냐? 그래 다 먹었다 어쩔래 도움이 안되는 녀석 최 꽁꽁뚜 꽁이야, 이게 뭘까? 궁금해? 우리 꽁이 꽁지 맛있게 먹고 건강하라고 닥터독에서 선물을 주셨지 뭐야? 나의 인기란 말이 필요 없구만 봤나, 어묵 나 침 흘리는 거 안 보이냐? 일단 먹고 하자 알았어, 너네들의 관절을 책임져줄 이 영양제를 솔솔 한번 뿌리고 그러고 엄마가 얼른 줄게 기다려 꽁이, 얼굴 들어가 얼굴 나오지 마, 얼굴 들어가 오른손으로 뿌리고 왼손으로 뿌리고 두 그릇이네 맛만 먹자 꽁이 꽁지 옳지 먹어 맛있어, 맛있어 겁나 맛있어 흉아, 내 건 안 보지 마셔 말할 시간에 먹기나 해 다 뺏기는 수가 있다 아이고야, 난리 부르스가 났네 난리 부르스가 났어 야, 김꽁이 김꽁지 누가 굶겼냐? 엄마가 밥 안 줬어? 먹게 좀 내버려 두시지 뭔 말이 극해 맞냐고? 엄마는 너무 시끄러워 엄마, 꽁지 생각의 행복은 맘마 좀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김꽁지, 너도 맞는 말 할 줄 아는구나 웃기고들 있네 야, 너네 엄청 많이 먹었거든 엄마가 푸짐하게 줬거든 이 녀석들이 말이야 야, 이놈들아 너네 다 먹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안 줬어? 어머, 격하게 더 먹고 싶다 조금만 더 주라주라 아이고, 우리 꽁이 꽁지 알뜰도 하셔라 바닥에 있는 거 주워먹고 다 먹은 거 설거지하고 대단하네 자, 그만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조금 더 먹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꽁꽁 튜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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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